네, 제가 추천드릴 노래는 김장훈 선배님의 소나기라는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네, 수건을 닦을래? 네, 비 오는 날은 리베란트의 프리아꺼물리에더 프리아꺼물리에더 베리 로사쿠오의 말 네, 여러분 비가 오시는 비가 오는 날은 폴킴 선배님의 비 추천드립니다 뭐야? 비가 내리다 볼까 우산을 챙길까 말까 감사합니다 오, 좋은데? 귀여워 저는 우리 형들과 동생과 다르게 외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외힙? 에미넴이 또 기도가 피처링 해줬죠 아, 그렇죠 스테인드 1분 미리 듣기입니다 결제해서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? 하하하